이번 강의는 수학과 관련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수학을 지긋지긋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지금 전혀 수학하고는 관련 없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다양한 오픈소스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수식을 표현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공학용 기능까지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오픈소스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지오지브라 라고는 툴을 이용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녀분들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분들을 두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주면 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명드린 바 같이 강의에서는 이제 한 서너 가지 모든 오픈소스 수학 도구의 기능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지오지브라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보고요. 또 그것을 파라메터를 주어서 개수를 변경해 가지고 수식 변동이 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것들을 하고 웹에 게시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걸 메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오픈소스 수학 도구들은 설명을 드리고 자기하고 혹시 관련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오지브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오지브라 여기 보시면 그래픽스 알지브라 또는 테이블 이런 기능들을 동적으로 생성하고 연결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페이스가 쉬워서 쉽게 입력을 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여러가지 기능들을 더 부과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저작을 해서 만들거나 또는 웹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층이 많아서요. 다양한 종류의 지오지브라 결과물들이 웹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져다가 잘 쓰시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수학 자료가 됩니다. 무료이고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 자료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는 퀵스타트라는 자료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지오지브라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오지브라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자바 설치를 요구합니다. 설치하는 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이런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콘이 생긴 다음에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시면 지오지브라가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되면서 화면에 지오지브라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걸 물어볼 때 allow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오지브라가 실행이 되면 그림과 같은 화면이 뜨죠. 그림과 같은 화면을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상단에는 툴바라고 합니다. 다양한 도구들을 상단에 툴바를 눌러서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메뉴바의 내용들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저는 이제 매킨토실에서 이 메뉴바가 다른 화면에 나타나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엘지브라 뷰라고 해가지고 대수창이 있고요. 대수창은 이쪽 그래픽 뷰에서 생성되는 여러가지 기하학적 모양이라든지 슬라이드라든지 그런 거시기들, 객체들이 생길 때마다 해당하는 내용이 엘지브라 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인풋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인풋바에다가는 자기가 원하는 수식이라든지 포인트를 직접 위치로 지정해서 집어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포인트를 만들 때 그래픽 뷰에서 클릭을 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인풋바에서 점의 좌표를 입력을 해서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 생성될 때마다 알지브라 창에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뜨겠죠. 인풋될 때 잘 모를 때는 인풋 헬프를 누르시면 여러가지 도움말들이 그것에 따라서 나타나게 됩니다. 더블클릭을 하시게 되면 사용되는 모든 것에 대한 명령어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명령어들을 항상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클릭하면 바로 여기 나오고요. 해설에 따라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여기다 지워넣게 되면 결과가 화면에 곧바로 반영이 됩니다. 삼각형의 세 점을 통과하는 외접 원을 그리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폴리곤을 선택을 하시고요. 클릭, 두번째 클릭, 세번째 클릭, 그 다음에 다시 A를 클릭하면 세 개의 점으로 구성된 다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각각의 선분에서의 수직이등분선을 두 개를 만들어서 교점을 구한 다음에 교점을 중심으로 원을 만들면 세 개의 선을 삼각형을 외접 원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그 다음에 퍼펜디큘러 라인을 바이섹터를 찾습니다. 두 점을 잇는 선분에 이등분, 직교이등분선을 만들죠. 그래서 A 선택하고 B를 선택하면 선분 A, B를 수직이등분하는 바이섹터, 이등분 삼각 수직선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A와 C를 하는 걸 하나 만들어볼까요? 마찬가지로 퍼펜디큘러 바이섹터 A와 C를 합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이 교점이 원의 중심이 되겠죠. 이것은 또 포인트에서 두 개의 오브젝트, 두 개의 오브젝트의 교점을 구하게 되니까요. 이걸 누르고 두 개의 오브젝트, 첫 번째 오브젝트, 두 번째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여기 가운데 점을 이렇게 만들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가정마다 왼쪽에 지어브라 창에 새로운 점과 선과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삼각,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세 개의 점 중에 이무위의 점을 지나는 삼각형 원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Circle with Center Through Point, 그렇죠. 중심을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면은 선이 나오는데 이 중에 A나 B나 C나 아무거나 갔을 때 그 포인트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선이 만들어집니다. 외젝트. 자, 이걸 갖다 바꾸고 싶을 때는 Move를 누르셔서 이 중에 이제 아무거나 A를 갖다가 바꾸거나 B를 바꾸거나 우리가 만들어진 프로세스에 의해서 항상 새로운 외젝트이 만들어짐으로 이렇게 변화에 따라가지고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 D는 A, B, C에 의해서 종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수이기 때문에 A, B, C를 갖다가 바꾸면 이렇게 외젝트이 만들어지죠. 자, 몇 가지 진행 단계에서의 팁들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Undo와 리두 기능이 있습니다. Ctrl, G를 누르시면은 이전에 했던 단계들을 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Ctrl, Shift, G를 하시게 되면은 다시 또 복원이 돼가지고요. 이전 단계에 했던 잘못된 내용들 또는 복원을 해가지고 이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Ctrl, G. 그 다음에 모양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사실 워낙 눌러 놨었는데요. 그래픽스 쪽에 여기 그래픽 창, 그래픽스 창에 도형 창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액시스를 보게 안 보이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드를 보이게 안 보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냅 투 그리드, 그리드에 철컥철컥 가서 붙게 하느냐 아니면 자유롭게 하느냐 뭐 그런 것들 조절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는 이쪽에서 이제 Move가 선택된 상태. 이렇게 Move가 선택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도형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시기 싫은 내용으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보이지 않게 하는 것, Show Object를 보이지 않게 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는 안 보이더라도 Elgebraic 창, 대수 창에는 A라고 그런 데이터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누르면 보였다 안 보였다 이쪽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가지 창들이 Elgebraic 창, 대수 창, 그 다음에 기하학 창, 그 다음에 헬프 창들이 존재하는데요. 메뉴 쪽에 지금 저는 Macintosh's 메뉴가 여기 나오지 않는데요. 윈도우를 하시면 메뉴 쪽에 뷰에 들어가서 스프레드쉿을 갔다가 클릭하시면 스프레드쉿 창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스프레드쉿 창은 또 여기 있는 기능들을 더 넣어서 여러가지 다른 창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을 해서 또는 확률 같은 것들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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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